1번입니다. 도로교통 법령사항 이런거 안 중요하다고 했죠. 의미 없어요. 지금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자동차로 볼 수 없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자동차 기억나십니까? 종류 크게 5가지 분류로 나누었다. 승용, 승합, 화물특수, 이륜, 건설기계 차량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다? 원동기에 의해서 어떻게 육로를 이동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용구 혹은 또 거기에 끌려가는 것도 뭘로 본다? 자동차로 본다라고 했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제 분류에 다 포함이 되죠. 그리고 건설기계 차량도 포함이 되고 단, 뭐는 안된다고 했다? 똑같이 원동기는 올라갔지만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부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답을 뭘로?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강 안보고 그냥 문제집을 보고 그냥 기본서를 보고 풀 수 있으면 쭉쭉쭉 나가세요. 괜히 여기 시간 보내지 마시고 보시다가 해설이 좀 필요하다 영상을 좀 보면 좋겠다 싶은 것들은 제가 촬영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그때그때 스캔해서 최대한 시간을 좀 줄이는 쪽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아는 내용인데 굳이 영상 보면서 시간 다 보내지지 마시고 시간 최대한 좀 알뜰하게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설도 다 되어 있으니까 해설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어려운 것들은요. 자, 2번입니다. 소형입니다. 소형. 소형이죠. 소형인데 뭐야? 승용 자동차의 소형 기준으로 틀린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기억납니까?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눌 수 있다더라. 그걸 나눌 때 길이 기준으로 나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승용이기 때문에 배기량으로도 나눌 수 있었다. 기억나시죠? 배기량은 경차 기준으로, 경형 기준으로 1000cc 미만, 1600cc 미만, 2000cc 미만 이렇게 배기량에는 뭐가 붙었다? 미만이라고 하는 용어가 붙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기량에 관련된 D의 내용은 미만인 게 맞고요. 여기도 길이잖아요. 우리 길이는 전부 다 뭐였어요? 3.6m 이하, 1.6m 이하, 높이 2m 이하, 경형 기준으로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1.1, 0.1 해가지고 소형으로 나눈다. 뭐가 됐든 길이는 뭐가 붙는다? 이하가 붙는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럼 틀린 거 간추려지나요? 길이에 뭐가 붙었다? 미만이 붙었기 때문에 숫자는 몰라도 뭐 답은 골라내실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다 보면 숫자도 눈에 있고 선지도 눈에, 내용에 들어오게 될 거니까 그렇게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3번입니다. 승용의 경형입니다. 승용의 경형이에요. 경형으로 맞는 게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틀렸죠? 배기량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미, 많이 들어가야 된다. 길이 이하 괜찮네요. 길이 이하 괜찮아요. 높이 안되죠. 이하라고 적혀 있어야 되죠. 그럼 뭐예요? 전체 길이는 3.6m. 폭이 뭐다? 1.6. 3.6 받아서 1.6이라고 했죠. 높이가 2m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아닌 거, 맞는 거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맞고 얘는 틀리다. 1.6m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형으로 되면 여기서 어떻게 된다? 더하기 1.1이 됐고 얘는 어떻게 된다? 1.6에서 더하기 0.1이 됐다라는 거. 그거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와, 선지 압박 대단하죠? 선지 이렇게 길면 시험 칠 때도 시험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다행히 자동차 구조 원리는 열 문제가 보통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선지도 그렇게 길지 않은 편이고요. 그래서 선지가 길지 않고 보통 아마 출제를 할 때 욕을 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한 페이지 정도는 채워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문제를 길게 늘릴 게 안 되니까 자동차 구조 원리는 그림을 하나 떡하여 집어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공간 메꾸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림이 굳이 없어도 되는 문제인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볼 때.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문제가 많지 않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은 다른 과목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동차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세이브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빨리 빨리 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동차 관리법은 몰라도 돼요. 우리 법 공부 압니까? 뭐 얘기하는지 몰라도 돼요. 자동차 규모별 기준으로 틀린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화물 자동차예요. 화물 자동차 소형 트럭 1톤. 1톤 적재량 맞죠? 1톤 5톤 이래 갔잖아요. 그 사이 5톤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였으니까 이거 일단은 괜찮네요. 괜찮아요. 소형이니까. 승합이에요. 승합은 15명까지가 소형이라고 했죠. 15명까지. 16명부터 36인 아래까지가 뭐다? 중형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겁니다. 그런데 16인 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16 포함 아래쪽이잖아요. 16명이 되면 안 되잖아요. 16명이 되는 순간 뭘로 빠진다? 중형으로 빠지기 때문에 얘가 뭐다? 15인 이하로 가야지 맞는 내용이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길이하고 이것도 상관없죠. 길이 이런 부분에서 길이를 준다성 치더라도 승합에서 길이를 주죠. 준다성 치더라도 1.1 0.1 2미터 좋아요. 이건 상관없는데 나머지 이거 하나 벗어나면 중형 다 벗어나면 대형 그리고 승합 같은 경우는 9미터가 넘어야 된다라는 부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버스 인정받으려면 마을버스 주위에서 경력을 쌓아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답은 2번이네요. 승용자동차의 중형 기준은 배기량이 1600cc 이상 이거는 1600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소형으로 가야지. 소형일 때 미만이 되는 거고 이거 이상일 때잖아요. 중형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크고 이것 미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승용자동차의 경영기준과 승합자동차의 경영기준 화물자동차의 경영은 모두 뭐다 배기량하고 크기하고 다 같이 동급으로 시작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승용자동차 같은 경우는 경차가 많고요. 승합 중에서는 다마스가 있고 그 다음에 화물 중에서는 라보가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전부 다 경영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뽑아가지고 같이 묶어서 통일되게끔 만들어 놓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계산 문제잖아요. 계산기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산 문제를 보시면 무조건 순서대로 읽는 것도 좋지만 읽어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고 들어가셔야 돼요. 딱 문제를 보자마자 4기통 기관의 행정과 직경이 100mm일 때 이 기관의 총 100미리량은 얼마인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말이지? 그런데 꼼꼼히 읽어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겠다라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들어가야 돼요. 계산 문제는. 막연하게 야 이거 행정, 직경 뭐 어? 100mm 100mm 그냥 단순하게 읽어가지고 순서대로 뭘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요. 전반적으로 내가 이거 전체적인 맵을 딱 그려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다라는 걸 딱 설정을 해놓고 들어가야지 시간을 최대한 전해갈 수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일단은 4기통 엔진이에요. 기통이 4개예요. 그런데 뭐가? 행정하고요. 행정하고 직경이 100mm 각각이죠. 각각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각각 100mm 일때 이 기관을 뭘 구해라? 총 배기량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네요. 문제를 봤는데 일단 난 뭐 구해야 된다? 전체 배기량이에요. 전체 배기량. 그러면 전체 배기량을 구하려면 하나의 실린더의 기준으로 이거 하나 구해가지고 곱하기 4를 하든지 더하기 4번을 하면 되겠다라는 대충 감은 오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총 배기량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4기통이야. 4기통이 이렇게 생긴 건 곱하기 4야. 그런데 이거 이거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어? 행정하고 뭐가 반지름이나 지름이 있으면 되잖아. 기억나시죠? 그러면 아 그 얘기였구나. 그러면 배기량의 단위는 cc니까 cc가 뭐다? 각설탕 크기 하나 세제곱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얘를 뭘로 가면 편하겠다? 센티미터로 가면 편하겠다라고 먼저 착안이 되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행정도 얼마 10cm이고요. 그 다음 뭐다? 지름도 얼마 10cm가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괜찮죠? 자, 여기서 직경을 나타내는 용어 여러가지가 나옵니다. 이것도 좀 알고 가자고요. 자, 얘 안에 들어가는 피스톤 기준으로 이 안에 피스톤이 들어간다 있죠. 피스톤. 이렇게 피스톤이 들어갈 때는 피스톤이 바깥에 어떻게 지름을 잴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 외경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외경. 외경. 원의 입장에서는 뭐가 된다? 지름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피스톤의 지름 피스톤의 외경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가 빠지고 난 안쪽에 구멍이 있잖아. 구멍. 이 구멍에서 이렇게 해줄 수도 있죠. 구멍. 구멍에서 이 지름을 뭐라고 하느냐? 안쪽에 지름이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한다? 내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줄 때 이렇게 또 직경 지름이기 때문에 직경 직경, 내경, 외경 그 다음에 이제 뭐랬어요? 내경, 내경, 외경 외경, 내경 또 제가 뭐랬지 하나? 뭐랬어요 제가? 뭐랬어요? 피스톤 시장에서는 외경이래 하나는 지름이래죠. 지름 전부 다 같은 용어라고요. 다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외경, 내경, 지름 직경 전부 다 뭘 얘기한다? 여기 피스톤 100이란 구할 때 전부 다 뭘 얘기한다? 이렇게 지름을 이야기하는구나.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해보죠. 우리가 필요한 게 뭐다? 원위 단면적부터 구해야 된다. 그렇죠? 원위 단면적 원위 단면적 어떻게 구한다? 파이의 아래 어떻게? 제곱으로 구할 수 있다. 카드라 그대로 넣어요. 3.14파이 곱하기 반지름이 필요해요. 여기 지름이 있으니까 반지름 반경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반지름 반경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절반이니까 5cm가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대로 넣어요. 관로에서 5cm R이 오니까 5cm 전체 제곱입니다. 바깥에 단위 바깥에 그럼 여기가 뭐가 된다? 원의 넓이가 되죠. 원의 넓이가 해결이 되면 여기에 뭘 곱하면 된다? 높이를 곱하면 부피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곱하기 얼마 높이 여기 그대로 있죠. 행정 10cm 를 곱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을 때 한 기통의 배기량 뭐 구해라? 총 배기량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총 배기량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 곱하기? 4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뭘 구해야 될지 전체적인 공식이 나온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항상 계산 문제를 풀 때 중간중간 계산하지 마세요. 중간중간 계산하지 마시고요. 전부 다 이렇게 전개를 시키라고요. 왜 이렇게 전개를 시키느냐? 자 묶어지는 숫자들이 있어요. 묶어지는 숫자들 우리 어차피 계산기 못 쓰기 때문에 계산을 최대한 쉽게 풀어서 하는 숫자들을 준단 말이에요.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자 보세요. 3.14에 55 25죠. 그러면 3.14 그대로 써요. 14 곱하기 55 여기 제곱이에요. 갈로 아니니까. 5 25의 cm의 제곱이 됩니다. 거기에 얼마? 10 cm 곱하기 4가 됩니다. 맞죠? 자 이렇게 전개시키라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이 녀석 25에다가 4를 25가 4개면 얼마다? 100이죠. 이렇게 쉽게 풀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없이 그냥 앞에서부터 해나가는 거죠. 또 4 곱하고 2.5 머리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개하다 보면 이렇게 쉽게 풀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묶어서 가는 거는 쉽게 쉽게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이거 하나 함으로써 거의 2, 3분 아낄 수 있거든요. 실수도 안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 곱하면 얼마다? 얘는 100이죠. 얘 100 해결됐어. 공 하나 더 붙으면 1000이죠. 1000에다가 얼마야? 센티미터가 2개, 3개 센티미터 세제곱 비례되죠. 거기에다 앞에 3.14잖아요. 이거 얼마나 계산하기 편합니까? 이래 되어버리면 그래서 일단 전개를 해라. 전개를 해서 묶을 수 있는 걸 최대한 묶어서 쉽게 쉽게 계산을 해라. 약분이 되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 이렇게 묶어서 100을 만들어내든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을 거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공력이 붙고 세제곱 센티미터 CC 3,140 CC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계산 문제는 어떻게 해라? 문제를 봤을 때 봤을 때 무조건 덤비지 말고 숫자 보고 무조건 아, 숫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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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 숫자가 어디서 했다 무조건 안에서 세부적으로 하려 하지 말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라. 그리고 내가 계산을 어떻게 할지 이렇게 확실하게 갈 길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야지 시간을 낭비를 안 한다.